최완의 귓전 명상 최완의 귓전 명상 아까 빙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빙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빙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발현이에요 내 무의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무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30대만 올라가도 천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30년이 일대니까 천년의 역사가 있는 인간의 존재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무의식이 내 안에 있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얘기했듯이 수없이 많은 잠재의식이 여기 무의식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수없이 많은 의식이 있겠죠 여러분의 조상이 2억 명이란 말이에요 보통 2억 명 천년 동안 2억 명이면 2억 명의 존재의 DNA가 내 안에 다 집합되어 있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만 생각이 다 나죠 하루에도 순식간에 생각이 바뀌죠 저 사람이 너무 좋았다가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치고 아니면 나를 쳤고 나에게 피해를 줬다면 저 사람을 죽이고 싶고 저 사람을 감옥에 놓고 싶고 벌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수시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상무하기 때문에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게 왜 바뀔까요? 여러분의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여러분의 생각을 작용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수업을 하면서 빙의가 되신 분들 무속인 분들 그리고 테마사 안가서 안 되신 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받으러 오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에요 무의식의 세계를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빙의가 뭐예요? 내 무의식의 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고 영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떠다니는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는 게 빙이죠 내가 아닌데 어떠한 존재가 내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이게 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빙의도 그런 차원에서 물론 영적인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무의식이 발현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무당이나 무속인 분들은 갑자기 뭐 이렇게 대나무나 들고 이렇게 휙 하시잖아요 하시고 동전도 던지고 그 순간 무의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영적인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동자신이든 선녀님이든 이렇게 오셔서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무의식에서 정말 그런 의식이 발현되어서 진짜 무의식이 오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면 이 상대방의 무의식을 통찰할 수 있죠 그래서 무의식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 마당에 그 저기 너희 집 마당에 그 사철나무 있었지 사철나무 없는데요 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사철나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무의식은 맞닿거든요 그래서 저기 무속인 분들도 무속인 같은 경우도 진짜 무의식으로 내려가면 그 상대방의 무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고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만나니까 무의식은 무의식끼리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칼날에 올라가도 발이 안 보이고 무의식적으로 밤새도록 구슬해도 몸이 피곤하지 않죠 이 무의식의 힘은 위대하다고요 여러분 잠재의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이 무의식의 힘은 밤새도록 구슬하고 땀을 흘리고 대나무를 뭐 저기 칼날에 서도 그리고 이거 뭐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대지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그 무속인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무의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술이 아니라 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무의식의 힘이 그래서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의식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에너지가 무속인 분들도 충만하신 분들이 있고 이게 무속인 분들도 2년 정도 1,2년 이렇게 잡을 무속 신을 받고 나면 굉장히 이제 그 기운이 좋단 말이에요 신이 계속 기운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계속 떨어지죠 이게 무의식의 힘이든 아니면 영적 기운이든 그건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분별할 필요 없고 그게 귀신이 들어온다든 영적이 들어온다든 내 무의식적으로 그런 기운이 온다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우리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나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3분의 2는 맞고 3분의 1은 틀리고 또 3분의 1은 또 틀리고 3분의 1은 맞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점이나 점괘나 아니면 뭐 주역이나 사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 이 무의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 무의식이 그 신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자꾸 이제 신으로 말하면 여러 무의식이 계속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니까 명상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명상을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명상을 자꾸자꾸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속인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항상 명상을 생활하시고 항상 명상을 생활하시고 그 고요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신기라고 말하면 신기 그리고 기운이 잘 뻗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신을 잘 계속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무속인 분들에게 팁이고요 자 빙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빙이도 똑같습니다 이분이 이 안에 있는 귀신이 갑자기 몸에 들어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안에 있는 무의식 자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때 남자분 같은 경우도 그냥 이따가 명상을 하다가 빙의가 빙의가 되는 순간이 언제가 되냐면 빙의를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빙의를 치료하려면 태마사 분들도 혹시나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빙의를 끌어오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아마 그분 태마사 분들이나 이러분들 명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그냥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 채널을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힘을 끌어올려면 반드시 그 상황이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멀쩡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빙의가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빙의가 돼요 현재의식으로 얘기 잘 하다가 하다가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눈을 감고 명상으로 들어가요 명상으로 들어가고 호흡을 안정시키고 고유해지는 순간 갑자기 이제 보통 목을 이렇게 이렇게 크게 돌린다든가 몸을 뒤틀면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기운이 내한테 들어오고 그리고 기운이 무의식의 기운이 내한테 뻗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다섯 살이 되기도 하고 행동이 완전 달라지고 눈빛 자체가 정말 달라집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의 눈빛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전혀 아니고 조금 전에 말과 말톤도 전혀 다르고 근데 이제 이게 빙의가 조심해야 되는게 빙의 망상이란 증상이 있습니다 자기를 빙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망상을 일으키는 증상이 있어요 이건 빙의가 아니에요 빙의인 분들은 눈빛부터 그렇고 그리고 제가 옆에 있으면 제가 옆에 있으면 제가들 자체가 이제 제가 그 빙의에 들어가면은 완전 다르게 행동하고 이제 눈빛을 못 마주치고 눈빛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이제 어 명상을 하던가 오랫동안 이렇게 수련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의식은 다 느끼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바라보지도 않고 항상 눈을 피하고 그리고 원숭이처럼 행동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비비 꼰다든가 저쪽 갔다가 왔다갔다 막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갑자기 이제 저한테 최완님 최완님 이렇게 하시다가 바로 형님 이러시다가 형님 하기도 하다가 아저씨 그러기도 하다가 그리고 막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호칭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냥 제가 잘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20분 30분이 지나면 그분을 딱 보내드리는 그런 저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드리면 정말 신기하게 자 3,2,2 라고 눈을 뜹니다 딱 뜨면 그 사람 눈으로 탁 돌아와요 그 사람 눈으로 탁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나 저를 보는 마음이 그대로에요 근데 그분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의식이 기억할 수도 있고 전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건 그분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명상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명상과 무의식과 뭐 양자물리아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 아니면 프로이트와 뭐 칼룡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우리 가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신분석학적인 면도를 다 같이 함께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가 한쪽으로 영적인 기운만 보다보면 그쪽으로 계속 우리 테마하시는 분들 보면 이 영적인 기운 빙이 되신 분들 되게 이렇게 무섭게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이 영적인 기운과 무의식을 끌어내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TV로 템회사들 보면 막 야단치고 대나무로 치고 팥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막 가슴을 누르고 저는 손 하나 안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약간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테마사 분들이나 지금 여기 이제 무속인 분들이 방송을 본다면 분명 그 영들이나 아니면 무의식 자체를 소원하고 발언시키고 그리고 또 보내는 데는 천도하는 데는 방법이 꼭 그 방법만 아니라는 글을 꼭 깨우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영적인 스승의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걸 충분히 공부하신다면 더 유명하시고 더 잘되는 그런 예 무속인과 퇴마사가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치완의 귀점 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 명상을 구독하며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입꼬리 올리세요 하하하